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4등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오르를 불러 그리토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오리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오르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오를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토 예수 믿는 도를 전합시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그리토 예수 믿는 도를 전한 바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죠 1년 내내 또 매일매일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요 1년에 한 번 또 1년에 두 번 감사의 절기에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답자고짜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에서 살다가요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신월 지역으로 이사 온 분이 있었어요 기선교회의 집사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을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두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로 인도하게 된 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생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사했는 줄도 저는 몰랐고요 운동하는 데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간 지가 1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30년 동안 열심히 교사 생활하고 또 와이프는 성가대를 30년 동안 잘 이렇게 봉사했다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1년 동안 교회 안 나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왜 어떻게 1년 동안이나 교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왜 교회를 안 나갔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금으로 권유를 하면서요 다음 주일날부터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강하게 당기면 또 반발할 수도 있고 곁에서 자꾸 방해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분도 집사인데 다른 교회 집사인데 자꾸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강하긴 하지 못하고 한번 탐색하러 한번 와봐라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했더니만 한번 왔어요 그래서 두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해드리면서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어떠냐 또 말씀이 어떠냐 그랬더니만 말씀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뭘 충격받았냐 이 말씀에 충격받았다 해야 딱 좋은데 보면 꼭 이렇게 주변 것 때문에 이렇게 충격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한 마디도 안 놓치려고 전부 다 적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적고 계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는데 전부 고개 숙이고 노트에 뭐 적는 거 보고 뭘 적나 봤더니 말씀을 적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때 집중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한 마디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적는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번에 두 번째 왔을 때는 가방을 들고 왔어요 성경 찬송하고 노트 같은 가방을 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렇게 들고 오니까 꼭 장로님 갔다 그랬더니만 너무 좋아해요 같이 오셨던 집사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말씀이 정말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목사님 설교가 끝내준다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끝내준다 그래요 그분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주변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말씀을 듣는데 거의 시사적인 그런 이야기들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단위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올 때마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 단위 목사님 말씀 끝내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내게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전철 근처나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고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뒤따로 오면서 자꾸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죠 없어요? 많아요 사람 붐비는 곳 영락없이 도를 아십니까 뒤따라와요 그런데 이 도를 아십니까 이들은요 대순진리교회 한 종파에서 나온 전도자들입니다 대순진리교회에서 나온 전도자들인데 이 대순진리회는요 증산인 강일순의 가르침을 모텔에서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이 신흥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단이죠 완전 이단이에요 누구를 섬겨요? 증산 증산을 상제로 증산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단 중에서는 가장 이 포교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교리의 세뇌가 되어지면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요 제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 증산 앞에서 증산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계급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전도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돈 내면 돼 돈 내면 돈을 많이 내면 뭐가 높아져요? 계급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은 증산 교회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 또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런데 이 도를 아십니까는요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뭘 잘라먹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아십니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딱 잘라버리고 도를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대신에 증산을 대입시켜 놓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24절에 나와 있죠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자 벨리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어진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던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락없이 이 복음을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당시 바울은 재판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11대 유대 총독이었던 벨리스 총독이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왔어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가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깨달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가한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죠 바울은 엄청난 핍박자였습니다 잡아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정 9장 3절입니다 사올이 길을 가다가 다메스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루시되 사올아 사올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치니 그리스도의 한 도를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로 남해색 도상에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뒤 예수님을 향했어요 앞을 못 보게 된 이 바울이 소리쳤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자신의 앞길을 막으시고 자신의 눈을 어둡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강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 저분은 분명히 전능한 분인데 그 이름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실체를 일러주신 거예요 이때 바울은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라는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죠 예수님이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구원자입니까 바울은요 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근본 문제에 대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던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던 원죄 문제의 해결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던 사탄 문제 해결자인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 또 모든 무석인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귀신을 섬기죠 귀신을 이긴 종교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귀신의 절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 하나도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귀신 하나도 못 이기는데 성경이 보니까요 도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게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절대 본래 인간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의 이 근본되는 문제 영적인 문제 흑암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귀신의 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거듭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무속전문교회에 담당 전수사님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2부 예배 때 무속전문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감사하다 귀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자녀된 것 정말 감사하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순무당 만난 걸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는 무속인 되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무속인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무속인이든 일반인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무속인은 좀 드러난 것뿐이고 불신자들 똑같이 신부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속인 되지 않는 것 감사한다 했고 한 가지는 전도자 된 것이 감사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누리면서 보금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으세요?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또 더 많이 배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보금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저는 아찔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마귀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하면서 망하면서도 지옥 가면서도 왜 이런 운명 사주 팔자를 타고났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술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아찔하다 이 아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보금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은혜죠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옥 갈래가 천국하게 되어진 것 기적이잖아요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은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에요 보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글쓰 예수 믿는 돌을 전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입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단임 목사님 말씀 중에 고륙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고륙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천국하지만 아직도 가족 또 친척 친구 지인 어쩌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고 어쩌면 눌릴 수도 있어요 글쓰 예수 믿는 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글쓰 예수 믿는 돌을 우리 가족과 또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고륙전도팀을 구성해 주셨고 전도하게 해 주셨어요 이미 팀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담당 교육자가 세워졌는데 담임 목사님대로 말씀대로 제가 고륙전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곧 홍보 영상도 나가고 또 신청 카드도 나눠드릴 텐데요 적어내시면 돼요 대상자를 적어내시면 돼요 그동안 지금까지 10년 20년 몇 십 년 동안 전도해도 절대 안 되더라 걱정할 것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카드를 기록해 내면 그 대상자하고 연결이 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팀들이 갑니다 전도팀들이 출동해요 여러분이 시간 내에서 가지 못하더라도 저와 또 한두 명 전도자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보금을 전하게 되어줘요 물론 제가 간다고 해서 100% 다 보금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는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십 년 동안 전도하려고 애썼던 분들인데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잖아요 아마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거부한다고 할지라도요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연결되는 대로 얼마든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권력 전도가 왜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매주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주위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이제는 2, 3, 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주위에 가족이 믿지 않는 거예요 친척이 믿지 않고 친구가 믿지 않고 지인이 믿지 않는 가운데 눌리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눌리는 마음들을 해소해 주고 정말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 서비스 차원에서 단위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모든 권력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그리스 예수 믿는 도를 깨닫는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예수 믿는 도를 깨달은 바울처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족, 친척, 친구, 지인에게 전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한 바울입니다 4등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남의 색도상에서 그리스 예수 믿는 도를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즉시 이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즉시 복음을 증거했어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꼭 그리스다 예수 그리스가 바로 참된 진리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 사울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시켰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였어요 얼마나 극심한 핍박자였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그냥 변화해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보고 놀란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은 꼭 오랫도록 신앙생활하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즉시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그 즉시 다시 말하면 영접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글쓰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시각이 즉시의 시간이 돼야 돼요 즉시의 시각이 돼야 돼요 항상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만 저는 매주 화요일에 이 신월동에 있는 서남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는 말기암환자병동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곳은 바로 이 말기암환자병동인데요 이 말기암환자들 특징이 뭔가 하면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다음 주에 만날 기약이 없어요 어제 이제 들어갔다가 왔는데요 어제 만난 사람 중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가서 명단을 받아보고 그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 긴박한 시간입니다 이런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 믿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제 얼마 전에 영접한 분인데요 이분은 40 중반인 남자분이에요 위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간호하고 있는 분이 어머니신데 어머니도 위암환자예요 위암환자가 위암환자인 아들을 간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났을 때보다 점점 더 쇠약해지고 어제 만나보니까 의료진 이야기로는 한 주간 넘기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분이 의식은 멀쩡하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요 두 분 다 영접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가서 확신을 줬고 어제도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따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아드님이 먼저 가셔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예식을 교회장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재래식으로 하지 않고 교회식으로 교회장을 치르기를 원하면 연락을 줘라 복지사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또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해라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어머니가 이제 복음으로 확립이 되어지면 또 그 주위에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매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긴장하고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가는 것이 오늘도 순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면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지옥 가잖아요 한 주라도 빠지고 싶어도 뭔가 하면 그 시가 빠질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복음 전하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해서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 놓쳐질까 봐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매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누르면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서요 만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중심 가지고 현장을 찾았고요 현장에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바울에 대한 오해가 극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자에 대한 오해죠 24장 5절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24장 25절이죠 24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보니 이 사람은 전년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전도자 바울을 오해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년병 같은 자 그랬어요 바울을 보고 전년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2020년 12월에 발병한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죠 거의 뭐 그냥 쉽게 지난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이나 걸렸어요 두 번이나 전념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온 적도 있고요 이 코로나19가 엄청난 전념성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전년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금의 확산 이것이 정말 마치 전년병이 퍼지듯이 많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땅 끝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금을 증가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소요란 말은요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서 술렁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술렁거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또 이 24장이 나오는 이 당시에 바울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었죠 전도자 바울을 보고 소요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요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오직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금을 들은 충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핍박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보금을 막기 위해서 소요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신선한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금을 전달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구나 보금의 깨달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술렁거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자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보금을 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고요 또 예수님을 이단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금 전하다 보면 환영하는 사람 글쎄요 30%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방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비밀 그 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믿는 보금의 진리를 현장에서 전했어요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전도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우스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글소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엄히 엄중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형평과 처지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능하면 내 형편에 맞춰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 처지 관계없이 복음 전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입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과 한두 번 시도하다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력전도 대상자들에게는요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서 궁원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당시에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구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앞날이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한 것을 알수세요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은 심판을 강론하니 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불의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해야 될까요 바울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한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되겠지만 이 베릭스 총독이 이 구류되어 있는 이 바울을 불러다가 자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안에까지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속내가 뭐였다고요 돈을 받을까 하여 벼룩이 간을 내먹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죄수에게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도를 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 베릭스의 속내를 알면서도요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태 동안 두 해 동안이나 이 베릭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베릭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 가운데는요 정말 어떤 영적인 뺀질들이 많이 있죠 뺀질이 없어요? 영접할 것 할 것 같으면서도 영접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믿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베릭스가 부르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글쓰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한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